17일 임시완 소속사 플럼 액터스는 공식 입장을 통해 임시완 배우가 일반 병사에 비해 많은 휴가 일수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군부대에서 허용한 범위 외에 부당한 특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소속사 측은 임시완 배우가 군 복무 중 받은 휴가는 총 123일로 정기 휴가 및 부상 치료를 위한 병가, 평창 동기올림픽, 국군의 날 행사 등에 동원되어 받은 위로 휴가 외 특급 전사 및 모범 장병 표창으로 받은 부상 휴가 등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신병이 입사할 경우 5주간 주말 근무를 해야 하는 조교 보직 특성상 대체 휴가로 신병 기수 위로 휴가가 약 40일이 추가로 주어졌고 이를 포함해 25사단 우수 조교 기준 통상 100일 정도 휴가를 받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임시완은 군 복무 기간 중 1번 병사보다 2.08배 많은 123일의 휴가를 나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한편 임시완은 지난 3월 27일 만기 전역했다. 복귀작으로 OCL 새 드라마 타인은 지옥이다를 준비 중이다. 다음은 이와 관련 소속사 플럼 액터스 입장 전문다. 안녕하세요 플럼 액터스입니다. 먼저 언제나 임시완 배우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임시완 배우는 2017년 7월 11일 경기도 양주신병교육대에 입사하여 5주간의 군사기초훈련을 마친 뒤 훈련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조교로 발탁되었습니다. 또한 군 입대 2개월 만에 사격, 체력, 전투기량 등 모든 부분에서 우수한 성적을 인정받아 특급전사로 선발될 정도로 성실히 군 복무를 이행하였습니다. 또한 인근 초등학교에 재능기부 등을 통해 대민지원에도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모범적인 군생활을 하였으며 2019년 3월 27일 만기 전역하였습니다. 임시완 배우가 군 복무 중 받은 휴가는 총 123일로 정기휴가 및 부상 치료를 위한 병가, 평창 동기올림픽, 국군의 날 행사 등에 동원되어 받은 위로휴가 외 특급전사 및 모범장병 표창으로 받은 부상휴가 등이 있습니다. 신병이 입사할 경우 5주간 주말 근무를 해야 하는 조교 보직 특성상 대체 휴가로 신병기수 위로 휴가가 약 40일이 추가로 주어집니다. 이를 포함하여 25사단 우수 조교 기준 통상 100일 정도 휴가를 받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일반 병사에 비해 많은 휴가 일수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군부대에서 허용한 범위 외에 부당한 특혜를 받은 적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